미니아Azor 미니아Azor 라이서가 진짜 되는 게 쉬운 것만...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레이스 위에서 페라리 하나 뽑았거든 아 페라리 뽑았어? 페라리 우루스 하나 뽑았거든. 페라리 우루스? 하여튼 그거 하나 뽑았는데 간에 좋더라고. 아, 간에 좋아? 우루스. 이번엔 진짜 돼야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실력은 충분히 되니까. 너네들은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내가 근데 나 이긴 적 한 번도 없잖아. 뭐야, 뭐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 입 좀 스컬스컬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나 지금 300km를 포르쉬 타고 왔는데 허리가 아파. 와, 너무 작가 작아. 거리 300km 거리를? 어. 300km 속도로? 거리, 거리를? 아니, 형은 주차를 아직도 이렇게 하는구나. 주차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예~~싸~! 근데 역시 마지막에 등장하는 팀이 제일 느린 팀인가? 예~~싸~! 김재정! 팀 봤는데 이미 이겼네 우리가. 우리 팀이었지? 이거는 우리 팀이라고. 막내, 막내ー? 막내ー네. 막만내즉. 막내증? 아 막내증네 아 그래서 한 소파에 세 명이 앉아있는 거야? 응 그래서 가능해 저게 좀 좋아졌네 우린 예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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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일 안 돼? 지리주 했자니 싫어 우리 예싸라 예싸라 하자 배표자 예싸라 예싸라 맞아? 예싸라 맞아? 네 우리는 짱짱 시리즈로 가자 짱짱 시리즈가 있어? 성순 짱짱이었잖아 오 기억력 좋다 기억력도 한다고? 토끼와 거북이 하자 짱짱 시리즈 그래? 토끼와 거북이 누가 거북이야? 몰라 저쪽은? 저 있어요? 우리 아 이름? 돼지도 빠르다 우리 돼지도 빠르다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그래 아기 돼지 삼형제 그럼 귀엽다 귀엽다 아기 돼지 삼형제로 할게요 귀여워 저희 팀은요 둘 셋 예싸라 그럼 글씨도 나갔을 때 그냥 예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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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예스 24 예스 24 예스 24 토끼와 거북이 할래? 거북이 아 네 저희 팀은요 그러면 와요? 토끼와 아 미안해요 제가 볼게요 토끼와 거북이 예스 24 최고의 레이서가 될 자질을 가진 크루가 어떤 크루인지 가려보자 참고로 최고의 레이서들은 더 멋지게 질 줄 알았던 의미에서 상품을 얻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라고 해요 진짜 기대돼요 네 레이세라면 연료를 소중히 해야 하는 거 알지? 헛덩을 돌리지 않도록 아껴야 해 첫 번째 대결은 기름통 젠가를 해볼 건데 이 소중한 기름통을 떨어뜨리는 팀이 패배하는 거야 오케이 렛츠고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아이고 아이고 할게 제가 먼저 할게 둘이다 둘이다 안내면 지인 거 너가 가위바위보 둘이다 둘이 다 이겼어 둘이다 이겼어 가자 몇 번째로 할게 형 두 번째인가? 형이 마지막에 형이 세 번째 잘하자 잘하자 저희 세 번째로 할게요 오 바로 오 잡았어 바로 바로 당기기 이거 근데 약간 매너 버전으로 하면 비매너 버전으로 해요? 비매너 버전 비매너 근데 이거 어떻게 올려? 안 올리면 되나? 응 귀여워 진짜 서렌 쳐야 돼 근데 좀 뻑뻑한데? 좋아요 우와 좀 느낌 있는데 근데 이미 약간 좀 쏠렸어 이미 쏠렸어 그리고 잘 안 빠져 아 불안해 안전하게 갑니다 안전하게 갑니다 그냥 안전하게 땡기네 스무스하게 어떤 거 할까? 둘이다 밑에 거? 둘이 토스 이거 할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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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해 상관없어 I don't know why 오이 스무드 오 좋다 근데 약간 이게 밑에가 더 밑에? 어? 어? 나이스 나 붙였어 무거웠어 위에 하는 게 나아 위에 하는 게 아 그래? 그리고 지금 밸런스가 약간 이쪽에 무너졌거든 전혀 엄청 빡빡해 밑에 게 4 아니 카운터 다운즈해 갑자기 이 형 진짜 웃겨 잘하고 있어 페이스에 말리지 마 그냥 무시하면 돼 새끼 대신 3명제 빨리 해주세요 빨리 가 새끼 대신 3명제 빨리 해주세요 원 누구야? 너야? 원 너 나야? 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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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 그거다 이걸로 갈까?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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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졌지 만졌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만졌어 만졌으면 해야 돼 와 응 뭐한 거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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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약간 매너플레이 하자 아닌가 지금 유사 형한테 물 뚫어서 맞아 조영아 매너플레이 하자 나 못하면 잡아줘야지 아 뭔 소리야? 아 제대로 붙었어 누구? 재현이? 응 그리고 같은 팀은 도와줘도 된대요 잡아주거나 이렇게 아 오케이 잡아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거 이렇게 아 어? 그거.. 그거 안 돼. 그건 재밌다. 새끼돼지 3명제. 아 그거 안 돼. 가운데, 가운데. 구오즈. 근데 이제부터가 좀.. 구오즈. 잡았어요. 구오즈.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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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아 이거 카메라 잡혀야 되는데 나 잘하는 거. 카메라.. 카메라 잡아주세요. 카메라 여기 잡아주세요. 아 형 침착해 침착해. 컴다운. 이젠.. 사이 사이 달래주면서 해야 돼. 사이 사이 달래주면서. 기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따가 가서 계란집 먹자? 계란집? 괜찮아. 진짜 달래주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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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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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깔끔해 깔끔해. 다음 우린 거? 아 왠지 나에서 걸릴 거 같아. 아니야. 나 이제 정확히 여기서 뭘 골라야 되는지 파악 했어. 이 숫자는 뭐예요? 어디까지 적을 거 같다? 저기 제일 위에 거. 위에, 위에 안 돼, 위에 안 돼? 안 돼? 이거 가운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뒤에 걸 건드리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가운데는 지금 양옆에 없어 그러니까 밀고 3, 안 졌어요 이거, 이거 아래에 아, 했어? 형이 안 했어 내가 봤을 때 형이 이거 빼야 돼 이거, 이거 빼야 돼 아, 여기는 안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빼야 돼 아, 나, 나 이거 가도 돼? 네 갈게 아, 이게 안 될 거 같아 어, 그만 아, 깜빡 차고, 깜빡 아, 진심 아, 예 봤어 예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낙장 부림인 거 아시죠? 해야 돼요, 낙장 부림 아니, 괜찮아 산방에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야? 형, 달래주면 돼 이거 딱딱해 형이 마카한테 하는 것처럼 달래줘 아니, 여기로 얼굴 보이는 게 너무 귀여워 아, 형 역시 살살, 살살 해봐 이거 되나? 아, 해봐, 해봐, 해봐 달래주면 돼, 달래주면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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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히지 마 잡아줘 그치, 됐다, 이거 됐다 아, 됐네 아니, 근데 애가 떨어지는데 그거만 만져 반대로 나야 그래 반대로 다시 가야 되잖아 뭐라, 이렇게? 어, 잠깐만 여긴 건드리면 안 돼 아, 건드리면 안 돼 아니면 그거를 쓱 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형이 일하고 있잖아 아, 형한테 좋은 수가 있나 봐 아, 이거 빼가지고 다시 넣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형 그대로 다시 넣으려고 왜냐하면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해도 돼? 아, 이건 아, 아까 만져. 아니, 하지마 온전히 유태형에게 맡겨봐. 오케이, 봐봐. 유태형만 봐봐. 그렇지, 유타. 내가 말했던 게 그거야. 나이스! 끝! 야, 근데 솔직히 하나 떨어진 거 너무 재미없지 않냐? 근데 솔직히 그렇게 돼.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처음이니까 봐주자. 그래, 하나 떨어져. 안 정했었으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러자. 이제는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걸로. 오케이. 이제부터 봐, 진짜네. 그럼 방금 하나 더 떨어진 거를 헤쳐린 걸로 하자. 너?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 뭐야? 우리 왜 게임을 왜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음 차례, 다음 차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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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럼 너희는 그러면 하나 안 해 줬다. 안 해 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 그만. 너다! 아, 우리야. 그러니까 너희 둘까지 안 해 줬대. 나는 진짜 안 떨어뜨릴 자신이 없대. 오케이, 오케이. 진짜,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아, 이게 돼, 이게 돼. 그건 아닌데. 될 거 같긴 한데. 괜찮네,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어? 우리가 집은 좋잖아. 그냥 뭔가 지는 게 싫어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짜. 오케이, 여기 해찬이. 해찬이. 내가 볼 때 해찬아. 해찬아. 나의 추천? 오케이. 이거.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저게 은근히 잘 빠질걸? 이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아, 그거다. 너? 엔진 오일. 근데 아직 많은데? 할 만한 게? 아니, 근데 딱 봐도 밸런스가 맞잖아. 형, 카운트 해줘야지. 어? 카운트 해줘야지. 우리 팀이 괜찮아. 이거 가능? 나는 솔직히 그냥 가능이라 생각해. 근데 아까처럼, 마크처럼 뭔가 세게 하면 야, 이건 세게 하면 손가락 부서지겠는데? 안 움직이는데? 달래줘. 원펀치로 가야지. 해찬아, 바꿀 기회 한 번 줄게. 어, 이쪽이 더 낫다.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아, 이건 진짜. 이거 때문이 아니라 흔들렸어. nueva. 엔진이 쥬금. 엔진이 쥬금. 으, 다가가. 아이, 네. 잠깐만, 잠깐만. 내 옆에 앉아 있어. 까지. 셋. 에이.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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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jet다. 조심, 조심. 아, cállate! 야,거린. 다쳐, 다쳐. 깔끔했다. 딱 좋은 타이밍에 무너졌어.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아니면 이번 판은 좀 어렵게 할까? 이번 판 올려놓기까지 할까? 아니, 아니. 좋아, 좋아. 몸 앞의 원소로도 올리면 되나? 그렇게 올려놓기 하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아까 순서대로. 어렵게 가려면 밑에부터 빼야 되지 않겠냐? 그치. 내가 갈게. 올려놔야 돼, 태국이 올려놔야 돼. 왜 이렇게 힘을 올려놔야 돼? 빨리 올려놔야 돼. 10절을 하자. 내가 분들은 순간 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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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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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야, 새끼 돼지 3명, 형님. 자, 이렇게 두 번째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왜 이러지? 다음 게임, 다음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돼지 3명, 형님. 그래, 이긴 사람 한번 해봐. 정우, 안 했으니까 정우. 이거 10초 제안 틀게요, 이제부터. 바로 갈게요. 아, 잠깐만. 아, 뭐야? 만졌어. 나 봤어. 아니 나 봤어 6 5 3 3 2 좋았어 오케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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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만 하자 오케이 빼기만 하는거지 갑자기 뭐야 아 야 빼기만 하자 갑자기 왜 다 오는거 있어? 야 올리는거 10초? 올리는거 10초까지 10초가 끝났어 그래 우리 정우는 거 아 좋았어 한 번에 끝이야 이거 내가 봤지 바로 준비 형팀 이거 올려야 돼? 올리는거 10초 아 근데 올리는거까지 10초가 아니지 아 그래 올리는거 딱 형 갈게 시작 10 6 8 5 올리는거까지? 올리는거는 괜찮아 올리는거 괜찮아 야 야 야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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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뭔가 올려야 돼 근데 저거 왜 저렇게 나온거야? 나 먼저 해야 돼 나 먼저 해 믿을게 방금 느낌이 왔어 자 가겠습니다 시작 9 8 7 6 5 5 5 5 5 2 1 아 해찬이 가능할까 이상하게 해찬이 가능해 아 까지 아 됐다 시작 예스 예스 제현이 성공하면 위험한데 시작 시작 어 8 7 7, 6, 6 아니 이거 맞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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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아니 안 봤어! 나 봤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봤어! 카메라 돌려주세요! 솔직히 빼놓으면 돌리는 시간은 인정! 인정! 인정인데 그러면 페널티로 하나 더 빼자! 페널티로 진짜 뭐 안 했어? 근데 난 좀 티비 안 봤었기 때문에 아니 안 봤잖아 아니 안 봤잖아 이 정도 켜지긴 했어 우선 맞았어 그래 그래 맞을게 대신 올려놓는 거만 좀 괜찮게 올려놔줄래?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잖아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넘어질지 않겠지? 와 미쳤다 왜냐면 쟈니가 키가 크기 때문에 쟈니 가자 내가 봤을 땐 이번 판에 끝났어 야 여기서 제일 진짜 제일 쉽게 빠질 수 있는 거를 해야 될 텐데 10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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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고 놨어 10 오 좋은 선택이다 이거 솔직히 잘했다 아 이거 솔직히 싸우지면 좋겠다 이거 만들어 오 오 이거 만들어 빨리 만들어 야 쟈니야 올라타 어떻게 해? 올라타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지 와 미쳤다 어떻게 해?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내가 봤을 때 무슨 신 거품을 만드는 것 같아 야 야 꿈꿍이 써봐 써봐 이제 우와 꿈꿍이 자 올리셔야 돼요 일단 야 야 야 아 형 잠깐만 형 의자 갖다 줄게 아 이건 제가 의자 올려 가자 가자 얘 몸이 약해가지고 허리 아파 허리 아파 허리 아파 그냥 그냥 밟고 올라가 야 괜찮아? 목만? 목만 목만 허리 그냥 그냥 어거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이거 거의 뭐 니킥인데 아 마닐라 ately 배 차등 마닐라 다른라 내가 아니 형 나 의잖아 아니 여기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밝고 올라가는게 그게 낫지 않아? 백고 올라가는거ид 막 올라가봐 무 Cancer 하하하하하하 아니 자 아니, 데일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 잘하자. 형, 내가 뭘 할게. 내가 뭘 할게. 내가 뭘 할게. 내가 뭘 할게. 일단 내가 들어줄게, 살짝.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얼마나 무겁길래.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근데 수분 하나 다른 팀이 이렇게. 좋아, 좋아. 안 놔주려고. 안 놔주려고. 안 놔주려고. 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잡아줘. 잡아줘야 돼. 나이스! 나이스! 누구야? Let's get a party! 아니, 그러면. 누가 걸린 거야? 아니, 혜찬이가 잡고 있었어. 아, 혜찬이가 잡고 있었어. 자, 다음 게임은 뭔가요? 다음 게임 가기 전에 일단 현재 점수를. 말씀 드리자면. 토하거 팀. 예사 팀이 1점. 나이스! 1점 나이스! 1점 나이스! 아 대삼 팀이 2점. 아 대삼 팀 누구야? 우리야? 새끼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토하거 팀 3점. 예스. 이번에 해볼 대결은 패스터로드인데. 이 앞에 맵이 보이지, 다들? 네? 네. 각 팀이 순서대로 주자위를 굴려서 꼬린 지점까지 자기 팀 말 3개가 먼저 도착한 팀이 이기는 거야. 윷놀이 같은 거지. 오케이, 순서. 네. 뭐 그냥 이렇게. 이걸로? 오케이. 큰 숫자 나오는 사람이 하는 거.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갑시다. 좋아. 이제 나 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아. 주작. 진짜 주작 같았어, 방금. 나도 6번 나올 줄 몰랐어. 누가 먼저 해요? 우리가 먼저 합시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게. 도영이가 방금 첫 번째로 가는 게 안 좋다고 확인했어.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6번 원해? 아니, 4번 원해. 4번? I got it 4. 4. 진짜? 아, 주작이야, 주작이야. 아니, 자꾸 이렇게.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하냐? 머리 높이까지 던지기. 머리 높이까지 던지기. 머리 높이까지 던지기. 머리 높이까지 던지기. 머리 높이 던지기. 머리 높이 안 던지면 1등. 이건 뻥주예요, 뻥주. 야, 이거 머리 위로 달리면. 자기 머리 위로, 자기 머리 위로. 자기 머리 위로. 그렇네, 4번이야. 머리 위로 안 했어. 머리 위였어요. 아니야. 오, 애교, 애교. 4번 줍시다. 아, 까비. 오케이. 여기 하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상대권이 있나요? 네, 상대권이. 아, 우리가 정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쪽이 두 번째로 해. 얘는, 얘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할게요. 야, 토하고 질 수 없어. 아, 까비. 까비. 3번. 오케이. 아, 내가 봤을 때 애매한데? 예스. 4번. 괜찮아, 괜찮아.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그런 거야? 그런가 봐. 3개? 어, 3개. 내가 봤을 때 하나를 일단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6, 6개다. 오, 6개. 1, 2, 3, 4, 5. 어디로 갈까? 절대만 갈까? 절대만 갈까? 절대만 갈까? 응. 하나라도 빨리 빼자. 나도 더 할게. 아, 이걸.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느리면 탈락이에요? 네. 네. 2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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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디스. 2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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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디스. 2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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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디스. 아, 예스. 나 사실 떨렸어. 너무 쉬운데? 2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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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디스. 2배디스, 2배디스, 2배디스. 아, 이게 절대만이구나? 아, 근데, 마크가 마지막 2 할 때 2가 조금 더 높긴 했었어. 근데 배가 약간 반음 내려가서 괜찮아요. 아, 그런가? 2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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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디스. 에이. 스테판 쿠리. 나이스. 1. 다음 우리. 1이면 어때서. 1 진짜 별론데? 와, 나이스. 6. 뭐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를 안 잡히는 게 나지? 아, 보내자, 보내자. 안 잡히는 게 나지. 자, 우리 팀. 우리, 우리 절대, 그 저기, 예자 잡자, 예자. 부담 갖지 말고, 6개. 제발 하나! 3개 나오는 게 낫겠다. 하나! 하나! 아, 네 개. 어, 끝났네. 하나 끝났잖아. 아니야, 안 끝났어, 아직.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요, 레이스 제너맨, 꼬리잖아. 꼬리야? 그러니까, 어. 하나, 둘, 셋. 근데 이건 왜 봐? 아니야, 이거 잡힐 수도 있다고. 아, 레이스 제너맨. 오케이, 이거. 아니야, 그거 하나 더 해야지 나는 거야, 원래. 원래 하나씩. 아, 여기서. 백토로 잡힐 수도 있어. 백토로 하나 잡힐 수도 있어. 백토로 잡힐 수도 있어. 백토로 잡힐 수도 있어. 백토로 잡힐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하나 더 해서. 봐봐, 봐봐. 국룰 모르는데, 윗놀이 국룰. 윗놀이야, 이거 주사위 게임 아니야? 근데 백도가 없잖아. 백도 있어. 백도, 이거 주사위 여기 있어, 백도. 어, 이거 난로 사면 백도야. 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쓰면 백도야. 백도야, 백도. 그렇게 아예 나가는 걸로 하자, 그러면. 모두가. 아예 나가는 걸로? 응. 하나. 어, 같이 가. 좋아, 같이 가자. 아, 묶어, 묶어. 묶어, 묶어. 묶어, 묶어. 아, 묶어. 차라리 묶어. 묶으면, 묶으면 다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하고, 쭉 가자. 하나하고, 쭉 가자. 제발. 아니, 일단 이거 나가자. 이거 나갔어. 무서웠어. 내가 봤을 때 그게 베스트. 오케이. 자, 네가 한 번 돌아. 돌려. 머리 위로 던져야 되지. 응. 잘하네. 좋은데? 야, 진짜 네 값 한 봐. 끝? 야, 그래. 아, 근데 세 갠데 아깝지 않아? 그냥 갈까? 근데 너 여섯 개 나갔어. 너가 아까워? 이거, 이거. 이거 나가지 말고 세 개 갈까? 아, 이거 그냥 나가놓은 걸로 해. 나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아니야, 안 나가는 걸로 하기로 했잖아. 잡히면 돌아가야 되잖아. 처음으로. 이게 잡히면은. 이게 잡히면은. 대희가 승부사가 왜 그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개야? 아, 잡힐 것 같아. 진짜로? 다섯 개. 형, 드라마 만들어야지. 오케이, 우리 하나 나왔어요. 저희죠? 네. 아, 머리. 머리가. 머리한테 입기 마셔. 4. 이거 한 개 던지니까 힘들다. 아, 그걸로 갈까? 그걸로 4? 아, 그냥 하나 더 보내? 이거를 장하는 게 나아. 한 번에 보내, 아니면? 하나를 4를 보낼게요. 하나를 4를 보내야지. 4나 1이나. 1, 4. 다 돼? 1, 4. 1, 4. 1, 4. 갑시다.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아니야, 아니면은. 야기를 놔두고. 어, 쟤네가 들여밟게 해 주자. 지려밟게 해 주자. 지려밟게 해 주자. 다섯 개. 그게 나을 것 같아. 형, 하나 아니면 네 개다. 오, 나이스. 오,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다행이다. 또 2 나와서 잡아줘. 2 나와서 잡아줘. 우리의 계략이야. 오, 뭐야 이거. 다섯 개. 아, 잡을 수 있어. 아니구나. 우리다, 다음에 우리. 동원 갈까? 어차피 여기 오려면 멀어. 1, 2, 3, 4, 5까지 오려면 멀어. 우리 계획은 일단은. 1 나오고, 3 나오고, 3 나와서 다 잡는 거야. 잡거나 아니면 이걸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막 던진다. 그래. 3 나와서 엎으면은. 3, 아이스. 엎자. 3. 엎자, 엎자. 야, 왔다 우리. 우리 모아지면 도답.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가자. 무조건 네 개다. 제발. 안 돼. 네 개, 네 개. 1, 2, 3, 4, 5. 아 깜짝이야. 1, 2, 3, 4, 5.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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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도나오면 좋겠다. BMW. 제발 한 번만 봐줘. 제발. 네 개. 제발. 제발 나이스. 가자. 가자. 도망가. 우리 할 수 있어. 저 세 개는 그냥 시간문제가 잡히는. 아 깜짝이야.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잡아 잡아 잡아. 근데 이거 해야 돼. 이거 내려가야 돼. 잡을까 아니면 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이 게임을 해야 돼. 무조건 이리로 가야 돼. 무조건 이리로 가야 돼. 저거 무슨 게임인데? 정작? 아 우리 이런 거 절대 안 맞을 거 같은데. 그 주제 보인 다음에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바로 가요. 시작. 하나 둘 셋. 아 땡. 아 땡. 아니 유타 한국어 읽을 시간을 줘야지. 아니요. 아니요. 중요한 건 유타 형이 뭔가 확인했어. 중요한 건 뭔가 확인했어. 그래 태욱이 따라온 거였어. 나도 세리머니를. 와. 가자 가자. 아 이게 백도야. 와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잠깐만. 이 잡아. 이 잡고. 한 번 더. 저기 초록색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한 번만 더 잡히면 다시 넣어. 다시 넣어. 나이스 일. 나이스 일. 나이스 일 잡아야지. 잡힐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우선 4. 우선 4. 우선 4. 와. 1. 나가네. 어 우리 휴게소 가자. 아니 한 톤 쉬어야 돼. 패스트로드가 있잖아. 이게 뭐야 질주가 없어.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톤 쉬고. 한 번 쉬고. 한 번 가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이거 먼저 나가야 돼. 근데 어차피 우리 다음 톤에. 그러니까. 아 한 번 쉬기만 하면 바로 가? 아 이거는. 아 이건 아니다. 이거 이렇게 했잖아. 너를 밀었잖아. 너도 그렇게 해 그러면. 아 돌려야지. 그렇게 하던지. 아 근데.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안 돼 지금. 아 그러면. 진짜 안 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 얘 봐봐 봐봐. 아니야 아니야 나 됐잖아 됐잖아. 해봐 해봐. 안 되잖아. 아니 벌써 됐잖아. 봐봐. 안 되잖아.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래. 돌리자. 어 돌리자.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진짜. 아 지금 초록색 잡아야 돼. 우리가 이겼어. 이거 물었어 이겼어. 한순간이다 진짜. 아 진짜 잡아야 돼. 못 이겨 못 이겨. 여섯 아 다섯. 어떻게 해. 아 일단 이거 나가야 돼 형. 안 잡으면 이거도 잡혀. 아 진짜 이기기 하고 싶지 않아 저기. 왜냐면 이게 타겟이 두 개야. 일단 내보내고. 일단 내보내. 일단 이 팀은 보내. 근데 이거 1등만 나왔네. 아 2팀 쉬어서. 2팀 쉬어서. 1등만 나왔면 끝? 어. 형 끝났는데. 우리. 뭐야 1만 안 나오면 돼. 1만 안 나오면 돼. 1이 어디 있어. 1만 안 나오면 돼. 3등 싸움이. 끝났어? 끝났다. 5. 예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3등 싸움. 3등 싸움. 2등 싸움 없어요? 진짜 뭐 아니면 도요. 어. 좋아요. 좋아. 가자. 아직 우리 팀에서 잡았어. 손 안 댔어. 잡으면 돼. 넌 누구 팀이 이길 것 같아? 여기 가? 그거 가자. 도영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졌으면 좋겠어. 왜 도영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대를 하는 거죠. 정우 형이랑. 오케이. 우리 누가 할까. 정우야 일로와. 정우야 일로와. 만약에 네가 질을 먼저 하잖아. 그럼 너는 그냥 제 거 무시하고 질, 고, 주, 질, 고, 주 이렇게만 하면 돼. 질, 주, 질, 주. 그러니까 두 글자로는 안 되나? 안 되지. 질, 주. 질, 주. 계속 주만 하면 되잖아. 아 그러네. 오케이. 바로 갑시다. 그래도 해. 엄청 많이 헷갈릴 수 있어. 그것만 생각해. 바로 갑시다. 오. 정우부터. 멋있어. 해찬이가 두 번째로. 오케이. 근데 얘네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넌 왜?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 크롭을 때리시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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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시작. 질. 쭈. 고. 질. 쭈. 고. 질. 고. 질. 고. 질. 고. 질. 고. 쭈. 고. 질. 고. 질. 고. 고. 질. 왜 내가 질이라고 했어. 아니 아니. 왜 뭐 하는데? 내가 질이라고 했잖아. 질이라고 했어 질. 오늘. 오늘 게임이 뭔가 되게 시원하지가 않다. 시원하지. 야 그러면은. NCT로 해. 근데 만약에 템포가 끝나면 바로 탈락. 오케이 오케이. 그냥 태용이 형 말 다 들어. 지금 태용이 형 말대로요? 나부터 할게. 제발. 신발. NC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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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тк. bytes. 제가 틀렸어. 저거 틀렸어. 나 ощущ люди upside down. 나만 봤어. You're going because you are the basics. 74 Lei. 그냥 6じ2,5타. 단라고 pythonелю. 무조건 나와요. 아 놀래야 된다고, 이거 안 나와요. 나이스. 대우 진지해. 아, 난이 형. 여기 잠깐만.